임창정, 승국 씨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까요? 자, 이를 선택을 했습니다. 임창정 씨. 이번 새 앨범 15집 앨범에 13월이라는 노래로 요즘에 한참 활동하고 있는데 승국 씨가 김곤모의 아름다운 이별을 하셨어요. 센스에 넘치는 승리가.. 그냥 아무 행동 대단체, 아무 행동 대단체. 왜 했냐? 왜? 김곤모 선배님이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장르도 다 잘하니까요. 이 친구 이런 센스가 있구나.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하시네요. 맞는 얘기지 뭐. 맞는 얘기인데. 굳이 이 자리에서. 자, 그럼 임창정, 승국 씨 여부로는 아름다운 이별 들어보겠습니다. 임창정, 승국 씨 여부로는 아름다운 이별인 걸 알았어. 임창정, 승국 씨 여부로는 아름다운 이별인 걸 알았어. 임치가 가득히게 만들어 봅시다. 임창정, 승국 씨,ương업 인사 aten. 슬픈 사랑은 우리의 사랑도 이제 눈물로 지워야 할 상처뿐인데 내 맘 깊은 곳엔 언제나 너를 남겨줄 거야 슬픈 사랑은 너 하나로 내겐 충분하니까 하지만 시간은 추억 속에 너를 잊으려면 모두 지워가지마 한 동안 넌 가끔 울 것만 같아 이렇게 다르다 자 오늘 함께